안녕하세요 골뱃밴드입니다 으아아아아아 장사온다고 이거 할 때마다 진짜 안녕하세요 장사 시작하겠다 어제 만들어 놓은 거 먼츠에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판매 들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어제 만들어 놓은 아이템들을 토드를 하려고 70퍼장을 하고 있어요 어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 유니온큐에 대해서 토드템 찬데 왜 이렇게 비싼 이거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 야 난 알 것 같아 이해를 뭔 소리가 오빠 몇 개 안 사는 거야 토드템 왜 이렇게 없어 3월 22일날 군대 가신다고 잘 다녀오십시오 군대 갔다 와야지 오빠 어디 출신이라고 KCTC 오빠 KCTC 가하카 전투훈련 가하카 전투훈련 KCTC 출신했다 알겠나 아 이거요 저도 뭐 처음 하는 거라 뭐 팔릴지 안 팔릴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처음 해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 팔릴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오늘이 2회차잖아 과연 3화때는 100억을 넘길 수 있을까 템은 다 팔 수 있을까 이게 의문점이네 아 이제 다 해간다 힘들어 죽겠다 아니 얼마나 했지 이 짓을 1시간 동안 스타버스만 하지 않았나 주운하고 와 빡세다 이 아이템을 제작하는데 39억을 썼어 됐다 가격 측정 한번 가볼까요 잠시만요 22 애매하네 음 일단은 팔아보고요 사전에 이제 장신구 장사를 한번 또 해달라고 하셨죠 보도록 할게요 666 럭퍼 무난한 악공작이네 싼 거는 한번 만들어볼까요 코즈 가격이 좀 낮아야지 할만한데 아우 힘은 장난 없네 힘의 가격대가 장난 아니네요 만들면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인데 덱은 싸지 않을까요 아 덱이 싸네 3000이래 어어 만들어볼까 재미삼아 우와 벌써 템 팔렸다 대부자 덱이 생겼다 난리나네 아 근데 나 이 스타버스 하기가 제일 귀찮네 다는 것보다 나 이런게 팔리나 아이고 와 13억 주고 추기를 싸네 얼마 들었던데 2억에다가 아이고 토드값이 장난 아니네 3억 들었네 와 3억 4억엔 팔아 3억 5천엔 팔아야 되나 3억 아 템이요 하나 팔았습니다 센티넬 슈즈 팔았어 이제 템 하나 팔았어 또 있어요 sorry 해가 왜 이렇게 좋아 잘 안나오면 을